그러면 이 수많은 저작물은 언제까지 보호하고 사용자는 어느 기간까지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195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을 겪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도입된 편입니다. 1957년 당시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30년이었지만 1987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7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저작물 보호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저작자 개인일 때 저작물 보호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기간 원칙에 예외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이나 무기명으로 표시하는 무명 저작물일 경우 두 번째,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창작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세 번째, 영상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일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합니다. 공표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보호기간은요.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 그리고 영상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70년입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따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캐릭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미키마우스, 뽀로로프, 스누피, 둘리, 헬로키티, 포켓몬, 라바 등등등 캐릭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에서는 100년이 넘는 역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차례로 실사, 영화로 만들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미녀와 야수, 피터팬, 알라딘 등 이미 나왔죠. 이렇게 캐릭터의 변신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중에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1년에 얼마 정도를 벌까요? 연봉이죠, 연봉. 90세 정도 된 미키마우스의 연봉은 대략 6조원에서 7조원 정도입니다. 즉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가 저작자인 거 아시죠?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사망합니다. 미키마우스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니까요. 2026년에 보호기간이 만료되겠군요. 비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